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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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비밀입니다 여기 정말 비밀스러운 곳이거든요 포항이요? 왠 포항? 여기 포항인가? 포항씨도 있어요 마젠타님 포항이 있다길래 마젠타는 포항사람이잖아 마젠타가 뭐 김문별급으로 부하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부하로 만들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사민아는 이사민아 탓이 아니라 그때 하지만 어쨌든 약속주기가 지금 나가려는 애가 아니고 아 여기가 어딘지 비밀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와있는 곳인데요 얘가 슬플 때마다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입니다 자 아무튼 2부 방송 하겠습니다 근데 2부 방송은 제 방송에서 안해요 와나나 방송에서 할 것 같아요 얘 지금 우리 집에서 방송하고 있거든 그럼 돈에도 아나나님 방에서 하는 거죠 아냐아냐 내 걸로 내 걸로 입금해주세요 원래 이제 행사 때만 쓰는 건데 아유 형동님 1019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역시 유튜브 스타 유튜버가 낳은 괴물 유튜브 천재 방송 천재 형동님 아니 또 집도 이렇게 빌려주셔서 여기는 어딘지 비밀입니다 이불을 한다고? 무슨 이불을 해? 내 방송에서 왜 자기 방송 이불을 해요? 뭐..뭐 해야 되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아니 구석지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 아 여기 오시죠 어 랭랭랭 일단 방송할까 말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불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맘이지? 그쵸 바나나 드실래요? 바나나가 왜 이래? 본인 집 냉장고에 있던 거예요 하나 먹어도 되죠 바나나를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이런 걸 먹으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바나나는 원래 무슨 색인지 알아? 뭐라 해 하얀색이야 하얀색을 구워야지 그러면 이러니까 네가 어? 어?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얀 바나나 하얘요 야야 이게 하얘? 하얘요 뭐야 퀵 이상하네? 아 이거 하얘 안하얘 안하얘요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요 그냥 먹지마 그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거꾸로 걸어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나나가 다시 살아난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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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안 살아나 아 사람 안 살아나 아 사람 안 살아나 그럼 어떻게 살아나 아 살아나 아 그럼 유튜브 왕께서 어 아 왕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학부모님께서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동생한테 이런 거는 무시해 가르침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창이라는 사람이 돈을 했어 어머니 허락받았대 네 뭐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빠한테서 받고 2천 원 더 하세요 그렇지 아니 좀 세게 말해 거칠게 요즘에는 거칠게 말해야 돼 야 세창아 너 세창아 넌 알았어 알았어 넌 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해봐 어감은 다르잖아 세창아 세창아 넌 넌 넌 더 내놔 더 내놔 너무 무서워 그래요? 저주기의 운반이 되려 여부러 ㅅㅂ 여부러 ㅅㅂ 여부러 ㅅㅂ 여부러 ㅅㅂ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여부러 ㅅㅂ 스쿼트 오해해야 돼 너나 해야 돼 그치? 네 생각이야 ㅅㅂ 네 몸 챙겨 ㅅㅂ 여부러 ㅅㅂ 여부러 ㅅㅂ 여부러 ㅅㅂ 여부러 ㅅㅂ 돈을 그딴 데 쓰지마 나 영업 끝났는데 ㅅㅂ 여기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ㅅㅂ 자 이제 컨텐츠 끝났어 이제 두번째 컨텐츠 짜잔 두번째 컨텐츠입니다 정말 이 젓가락 양손으로 부르트기 정말 쉽단 말이야 아 쉽지? 한번 부르트려봐 하나만 그렇지 또 부르트려봐 그렇지 그렇지 자 또 부르트려봐 오 잘한다 이거 부르.. 부르트리면 백만 뷰가 백만 뷰요? 어 못하는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해야 유튜브 스타다 알겠습니다 이거 거의 감자튀김 색깔이네 뭐지 넌 할 수 있어 안.. 안 되는 거 같아 할 수 있다니까 선생님 한번 도와주세요 다른 데 쳐다봐 이거 진짜 국가기밀이라서 네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야 돼 네 더 더 고정관념에서 고정관념에서 없어져 이렇게 좀 떠나야 돼 고정관념에서 고정관념에서 고정관념은 진짜 버려야 된다 고정관념에서 이게 서울대학교 입학 문제야 고정관념 버려라 고정관념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이번에도 수능이 더 나와 자 이거 지금 자 마셔 한 번 더 마셔 자 오늘 며일은 며칠이지? 8월 15일 그러면은 이 물을 815번 나눠 마셔봐 자 이제 컨텐츠 벌써 와 많이 뽑았다 그치? 네 무려 1년치 컨텐츠를 뽑았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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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짧게 815번 나눠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어 이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 샌즈야 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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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즈라는 친구인데 이거 꽈뚜비 아끼는 거 아닌가? 이 친구 말 시켜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돼 일단 아바타 소개팅 지금 이게 그 보컷소리라고 하지? 아아아 네 보컷을 연습시키는 거야 자 이제 말 걸어볼게 안녕 샌즈 안녕 보컷을 몰라? 입을 담으 상태로 말을 하는 거야 네 에잉 안녕 샌즈 반가워 안녕 반가워 잘 지냈어? 아니 왜? 니 아저거 아 네이iğlon 다시 말해줄래? 네 에잉 아이코거 어머니 어 그렇구나 샌즈 너 구찌 Adri 아니 있는 거 같은데 내 방에서 봤어 그건 네 거야 아냐 아냐 민증이 다른 사람이 걸어버리잖아 siendo 똑같아 생겼는데 야 그 안에 돈 돈 bli 빌려줄래 카드, 난 카드 써. 그럼 카드 빌려줄래? 응, 근데 카드가 다 아꼈어. 카드 아꼈어? 아니, 그럼 아꼈어. 아니, 나 이걸로 시청자분들 밥 사주려고 하는데 아, 빌려줄 수 있잖아. 빌려줄래? 그건 아닌 거 같지. 왜 안 돼? 나 시청자한테 물어볼게. 시청자분들! 빌려도 되죠? 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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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우스. 희망한 놈이. 아니, 잠깐만.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아, 이거 김재원이 구독했던 거예요. 아, 나는 김재원이 내 롤모델이거든? 너한테 좀 소개를 지켜주고 싶구만. 갑자기요? 아니, 뭐 해주고 싶었어. 너 유튜브 스타 되고 싶다면서. 아, 네, 그렇죠. 근데 유튜브 스타를 쓴 사람의 저자였잖아. 그 엄청난 책이요? 어, 실제로 유튜브 TV스타라는 책이 있어. 아, 그냥 부르면 막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핸드폰 잠깐 빌려줘 봐. 아, 네. 김재원 전화해봐. 여보세요. 예, 형님. 예, 무슨 일이냐?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알려주는 거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스타가 한 번만 해. 아. 자, 시빨. 사과해. 아무나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없어.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가 신라 호텔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아, 어디세요, 형님? 그, 그럼 잠깐 오셔가지고. 그 형님이 쓰셨던 유튜브 TV 스타 있잖아요. 아, 네, 형님. 예,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나요,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네. 김재원 사부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오시겠지. 지금 그 기술 쓰는 그 쿨타임이 좀 오래 걸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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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역시 홍림이십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적응을 해버렸다고. 오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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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아, 이 자식아. 자. 나는 간다. 갑자기요? 나는 갈 것이다. 아, 형님. 앉으십시오. 지금 진짜 오셨어요? 내가 너한테 유튜브를 알려주려고 한다. 덜렁이는 유튜브 스타. 왕자를 견딜자. 왕의 무게를 견따라. 오직으로 advertida. unique challenge. Our NicoKest25 Ahhh. Will The Th imagem game game. 아, are we just golden? 我的 grace. 선생님. 쌩. 나는 저에게서는 아침 más 놀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